베이비 먹었어요. 이거 뭐예요? 베이비 먹었어요. 베이비가 먹었어요 이거? 이거 뭐지요? 이거 배야? 배? 이거 뭐예요 세리나? 아니! 베이비 아니. 베이비가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하나, 둘, 셋 세 개야? 아이스크림 트리 스쿱스나 받았어? 우와 베이비 저렇게면 배탈 나는데? 왜? 이거 뭐야? 왜 그러지? 베이비 왜 울어? 이거 뭐야? 이거 떡이. 떡인데 베이비 왜 울어? 베이비 언니가 쉐어 안 했나봐. 언니 쉐어? 이거 뭐야? 떡이 토이 가지고 언니가 쉐어해서 베이비 행복한가봐. 베이비 쉐어? zij 세리나가 주워줄 거야? 우리 세린 착하다. 언니 고마워요. 베이비가 세리나한테 고맙대. 언니 고마워 세린이 착한 베이비구나 세린이 착한 언니네 베이비 키졌나? 베이비 괜찮아? 베이비 키졌나? 베이비 왜 넘어졌나 봐 세린아 안아줄 거야 세린이니까 베이비 안아줬어? 베이비 괜찮아 해주는 거야 세린이니까 엄마도 안아주네 세린이도 엄마가 안아줄까? I love you 풍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거 뭐야?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서 베이비가 울어 세린이가 풍선 잡아줘 빨리 잡아줘 됐다 베이비가 다시 행복해졌어요 베이비 뭐하는 거야 창피하게 창피해 창피해 그렇지? 창피하지? 베이비 오리 봐야 돼요 그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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